대한민국 나비 따른 나비 아 아 눌렀어 따라오지 마 나는 너도 쉽고 너어도 싫어 나 혼자 갈 거야 기숙사 가는 길이거든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 나 혼자 갈 거라고 너 왜 너도 따라가는 거 아니라니까 매미 알지 매미 그 매미가 뭐 그 여름 환절을 맹맹하려고 방송에서 침면을 키워야 돼 꼭 그럴 것 같잖아 기다리면 너무 길고 여름은 너무 짧잖아 너가 매미야? 나 간다 야야야 같이 가 베리고 가 너가 매미였어? 야 야 아 나 참찰만 좋아하다 어 야 야 없어 없어